오늘의 영상은 항상 성대관 선배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렇지! 서현이가 나는 많이 따른다고 봐야 돼. 근데 이상형인 것도 하고 있어. 섬비 오빠가 60%를 언니 선물로 사용을 하신다고.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백은 한 대여섯 개? 네 어머니한테 가방을! 어머니, 선생님. 식사하셨어요? 맛있는 거 사줄게. 선배님, 식사하셨어요? 나 밥 먹었다니까. 고! 고! 영원한 나만의 사랑 저게 웬만하면 밑줄을 와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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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